크리스마스 브리즈번호 갑니다 진짜 브리즈번호 갑니다 무슨 일? 일단 신설을 담을 마스크 스포츠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서 꾸미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열심히 지금 작업 중 이게 다 깼다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호주는 크리스마스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다 준비해야 된대요 저희 회사에서도 각자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전달하는 그걸 하기로 해가지고 아무튼 이거 더스크에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양초 예쁘지 않나요? 전 이것을 포장하려고 포장지도 샀어요 귀엽죠? 크리스마스 포장지 아무튼 오늘 회사회식이 있어서 거기 준비할 선물을 포장할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 중 선물도 포장할 생각입니다 준비했어요 이거 봐요 오 귀엽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완전 장난 아니야 그리고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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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선물 파장만 원하셨습니다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랄라 기분좋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왜 저러는 거야? 송년회 송년회라야 송년회라 송년회라야 송년회라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보리 나는 여우 여우? 응 그럼 나는 깔끔 시작 시작 응 자 너 여우지 4번 응 4번 4번 이건 아니고 나 나오네 나 내가 뽑아야지 아 그래요 아 뭐 뭔데요? 별로 안수없는 선물을 뽑아 나 잡아볼게 하연이 지금 비벼샷 너무 신나는데? 와인에 타먹을 수 있어 와인에 타먹을 수 있어 와인에 타먹는다고요? 와인에 타먹는거야? 배치죠? 비타민인가? 아 이게 타먹는거야 뭐하는거야? 이게 뭐야? 이게? 프레치 엘리 그레이 얼그레이 얼그레이 상상히 잘 먹겠습니다 어? 이 앙분거 아니야? 뭐야? 진짜 엘리야 엘리야 맛있겠다고 엘리야 소주 먹어봐요 여기다가 아닌거 같아요 이러면서 여기건 진짜 앙랑해 그때 한번 먹어봤잖아요 먹고나서 아닌거 같아요 해볶어서 먹으면 진짜 기침 뭐야 볶음밥에 토마토가 들어있어? 핸드블만 하고 나비나 여기는? 오늘 있긴 해 해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1시에 기차를 타서 시드니로 갑니다 브리즈번을 가기위한 저 빨리 가서 씻어보도록 할게요 시드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무거워 한 손으로 끌리긴 끌리네요 스테리어가 잘 버텨주길 바라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덥고 무겁고 난 할 수 있다 레츠고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를 즐겨보자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를 즐겨보자 마라탄라 마라탄라 집사 아주 즐거워 마라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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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안 가면 오데라 네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드니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제 이 유인은 유인의 라스트 라스트 미리네요 하나 둘씩 친구들이 떠납니다 저는 여기 파트너로 가는 브리즈본행을 합니다 진짜 간다 브리즈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거의 6시간째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아직 5시간이나 더 남았어요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서 중간에 앉아서 지금 좀 쉬고 있어요 다리도 뻗을 수 있고 그래서 아 힘들어요 굉장히 쉽지 않네요 기차가 공사를 해서 버스를 갈아타려요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12시간 넘게 버스와 기차를 타고 내렸습니다 3시간 남았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스쳤어요 오늘 안에 브리즈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오늘 안에 브리즈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오늘 안에 브리즈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서울461 post 너무 감사해요 아 아아아 그래서 그런지 약간 더 버터링 ainsi 아, 네, over there I was like, where is it? Like, there's a thousand bus cars Yeah, oh my gosh I can't believe that Can't believe it So how do you can see that when I'm in the bus stop? I saw you, I saw you When I saw you freaking out, I was like, oh, that has to be there I'm so happy Really humid Humid? Yeah, it is My boyfriend got a chicken nuggets I'm so happy I'm here, I'm happy Let's go to the house Let's go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Okay, will you follow me please? Okay So nice Mmm I got a gift Christmas gift I'll open it I'm so happy I'm so happy Thank you Nice And something I've never bought For somebody else For somebody else You're so happy Now we're going to give you a hat I'm so happy Oh, pretty Oh, pretty Oh, pretty Oh, slight poin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And even though this is my favorite color You know It's blue It's a very important thing That I struggle to read my books But it's true I'm scared Thank you, babe Oh my god You're happy I love you I love you too I love you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Lil' Closed! 진짜 귀엽다 먹어보세요 어우 예쁠 것 같아 오우! 오우! 멋있네! 오우! 예! 오우! 예쁘다! 오우! 너무 귀여워 오우! 나이스! 되게 편해요 편해요? 소프트? 소프트? 너무 편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예이! 그리고 아침에는 아침을 먹고 가구를 보고 할 예정입니다 10시가 넘게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아주 시티 같네요 안녕! 예이! 지금은 이케아를 가고 있습니다 아이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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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니처 스토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여러분 이케아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이케아가 아니라 아이케아 퍼니처 스토라고 부른대요 하지만 우리는 이케아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이케아 이케아 아이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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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케아에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초콜릿 케이크도 있네 초콜릿 케이크 아이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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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우 맛있겠다 아, 헤베이, 봐봐. 젖은 거 같아. 케이크는? 그거는... 아, 알겠어. 너무 야옹, 맞나? 러시피타.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희의 아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맛있다. 예이. 맛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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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겠습니다. 렛츠고.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렛츠고. 빨리 먹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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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가 저의 집입니다, 쇼킹덩이 섭쇼 절 절갈리 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멀쩡합니다 와, I want to buy some plant, babe You want to buy some plants? 응 Let's go get some plants 식물도 엄청 많아요 아주 많은 식물들이 있답니다 꽃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물도 사고요 냄비도 사고 아주 많은 곳에 샀답니다 신난다 아이스크림 콜 샀습니다 저 친구는 벌써 다 먹었어 기다리지 않았어 2시간 쇼핑 후 먹는 아이스크림 진짜 얌입니다 맛있다 밥솥과 곱자 그리고 청소할 것들을 쓰고 있답니다 오늘 완전 쇼핑 데이네요 쇼핑 데이네요 쇼핑 데이네요 아, 왜이래? 왜이래? 진짜 아이스크림 저는 지금 바다에 와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다에 와있습니다 What is the beach name? The Spitt Spitt Spitt? 스피시라는 바다에 와있어요 스피시라는 바다에 와있어요 스피시라는 바다에 와있어요 정말 좋죠? 스피시라는 바다에 와있어요 아이스크림 스피시라는 바다에 와있어요 workshop